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을 지키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계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과 그 일당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그냥 광야에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손도 안 씻고 허겁지겁 괴스럽게 떡을 먹고 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까지 주워서 다 먹는 거지같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다구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율법으로 받는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법의 통치를 받고 그 법의 순종을.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집단이지요. 법이 없는 나라는 세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법을 지켜야 그 나라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대로 살고 밥을 먹을 때 손을 꼭 씻어서 경건하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주 고상하게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외형은 정말 하나님 닮고 하나님 모습 같은데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멀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이 석유관과 바리세인들과 예수님과의 이 논쟁은 예수님 아주 치혜로운 어떻게든 굉장한 치혜로서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의 입을 탁 틀어막아서 아무 말도 못하게 꼼짝도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5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없으면 하나님의 법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법을 지키든 말든 그 하나님의 법이 있든 말든 나와는 무관하게 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도 내가 좋아서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품위 오늘 제가 품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품위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네인의 품위가 뭐냐. 돈을 많이 번 것이냐. 아니면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네인의 품위는 낮이나 높이나 가난하나 부자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뭡니까? 성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네인들은 성결해야 품이 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품위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은 좋은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이 성결해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1등급 양고기만 먹고 1등급 소고기만 먹고 그렇게 산 거예요. 과연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정말 무공의 식품을 먹으면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야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고 뭘 따라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우리는 성결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통치 속에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성결해져요. 율법을 어기면 이 성결을 그 순간 읽고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인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나는 신분이 뭐로 전락해요? 죄인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들을 호되게 책망을 하지요. 그게 오늘 7절로 구질 내용이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한번 보세요. 7절로 구질을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했다고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뭐하고 공경하되 마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내게서 너무 멀도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지 성결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느냐. 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다 종교인들보다 그리스도에는 조금 더 나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공자의 제자예요. 공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유교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불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공자한테 가시고 석가한테 갔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합니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법이 뭐예요? 재단 가까이 나가서 재단 분을 잡을 때에 성결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성결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이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는 척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결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어떻게 되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만 가까운 척. 몸만 친한 척. 왜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 중에도 제게 돈을 빌려가지고 떼묶은 친구가 있어요. 안 갚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어깨 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고 막 손도 잡고 되게 친한 척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무슨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혹시 돈 달라고 할까 봐서 그런지. 전화를 안 받아요. 남들 볼 때는 그냥 너무 친한 척 하는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뭘 얘기 좀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또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 요새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전화번호 뜨니까 전화 못 받았을 때 나중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의예요. 전화해 주는 게 예의예요. 전화를 안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전화를 해서 안 받더라고요. 아, 의도적으로 안 받구나. 전화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동창회 모임 가면 꼭 와요. 와서 얼마나 친한 척 하는지.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잘못 착각했나 오해했나 해서 또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더라고요. 몸은 친한 척 해도요. 마음이 멀면 의미가 없어요. 몸이 가깝다고 마음도 가까운 거 아닙니다. 사람은 공경할수록 가까이 가고 싶어요. 여기에 한번 쌍문역에 유명한 탤런트나 연예인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 여학생들이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그냥 난리 구슬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어떤 분은 연예인하고 악수했다고 세수를 안 하는데 왜 손 씻길까 봐서.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좋아할수록 공경할수록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가다가 예쁜 여자를 만났어요. 막 가슴이 뛰고 설레요. 모임에 갔는데.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옆으로 옆으로 가지요. 안 해보셨어요? 옆에 자꾸 가서 주위를 맴돌아요. 옆에 가서 맴돌고 그냥 찝찝 대고 커피 마시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친해지잖아요. 점점점점 간격이 좁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다요? 입술까지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만나는 해수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다가 아이가 안 되겠다. 매일 만나자. 매일 만나다가 그것도 안 되겠다.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공경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를 존경하면 매주일 매일 나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가르쳐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를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면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 찾아야 불러야지요. 그렇죠?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성경 보는 거예요. 여화의 법을 저의고하여서 그걸 자꾸 읽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친구들이 많이 예수를 믿다가 중고등부 때 얼마나 열심히 믿고 없게 믿다가 그 친구들이 덩치고 떠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는 집사였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도 뭣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예수도 모르고 그냥 때리도 그냥 교회를 이상하니 다녔어요. 왜 다녔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맞으면서 교회를 갔는지. 뭐 빵 주는 것도 아니고 떡 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를 그냥 갔어요. 그냥 맞으면서도. 책가방도 불사르고 그래도 가고요. 쫓아내도 그냥 쫓겨놨어라도 교회가. 그래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집회를 못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저는 꾸역꾸역 교회를 갔는데 다른 집은 그냥 부모들이 가라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호응해주고 집사님 자녀들이고 그런데도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저는 끊임없이 읽었어요. 뜻도 모르고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뭐 그냥 헌신을 하고 별짓을 대해서 그거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안 믿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막 찬양대하고 뭐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찬양을 부르는데 깨꼴 같은 목소리를 부르고 감동을 주고 하나도 안 믿어요. 그 신앙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두 시간씩 그냥 성경을 가르쳤어요.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두 시간씩 가르쳐주니까 다 떨어져 나가라고 서너 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서너 명이 안 남든 말든 계속 했더니 4년이 지나니까 다시 부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확신을 해요. 하나님 내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은사를 특별히 주셨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막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성경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는 분이 많아요. 정말 답답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15장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지 다 환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존경할수록 더 가까워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략결혼 같은 것은요. 몸은 딱 붙여놓고 묶어놔도요. 경제적인 뭘로 이렇게 다 묶어놔도요. 정략결혼은 마음은 서러움, 딴판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좋아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결해지셔야 돼요. 성결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자꾸 간격이 생겨요. 그 사이에, 그 틈 사이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결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습니까? 구절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뭘요?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 가지고 첫날 만날 가르쳐봐야 아무리 신앙교육 시켜봐야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사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저분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신앙교육을 하는지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쓰여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신앙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굉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뭐냐. 10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예요.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푼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사람들이 꾀를 내잖아요. 선물도 갖다 주고 알랑방구도 끼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죄악에 타락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꾀예요. 이 악인의 꾀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해 버리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여러분이 실천한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리 훌륭한 정말 난민들을 돕고 이웃에 가서 매일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어떤 계명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충성봉사해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외식자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가서 고아원에 가서 사진 찍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진만 안 찍을 뿐이지. 외식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거나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자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바꾸어 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세상법의 한계고 악인의 꾀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법 가지고 성경이 법보다 율법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 또 우리 지금 형사법 민법 이런 거 보면 지금 성경의 법보다 천배 만배는 정교하게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이 사람의 마음을 성결하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교도소에다가 뭘 갖다 비치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법전을 갖다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도소 안에 법전을 갖다 비치해 놓은 교도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단 큰데 없어요. 그럼 교도소 있으면 와보라 그래요. 이 법이 그 죄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확인한다면 갖다 놓지요. 그래서 열심히 죄수들이 막 법전을 읽고 헌법을 막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바뀌가지고 나는 찾았네. 나는 변화됐네. 새 사람 됐네. 그래가지고 막 나와서 간증하면서 여러분 모이세요.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헌법책을 읽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 법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도 믿지도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갖다 놓지도 않고 죄수들이 읽지도 않아요. 만약에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이 헌법책을 열심히 읽는다면 뭐 맞느냐. 어떻게 하면 이 법을 피해서 나쁜 짓을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리고 죄를 지어볼까. 그 께밖에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도소 안에서는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놔야 돼요. 보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그게 국가법이 됐든 어떤 윤리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법은 육체만 속박을 해요. 육체만. 마음은 터치를 못하고 몸만 터치를 해요. 몸만 읊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좋은 법으로 아무리 정교한 법으로 아무리 멋진 법으로 잘 해놔도 마음은 전혀 안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인간의 마음은 죄의 지배를 바꿀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어겨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신했다고 생각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 그 빈들의 2만 명 모였던 그 사람들,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식지도 않은 손으로 떡을 개글스럽게 먹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게 잘못이고 죄인 줄도 모르고 와서 막 자랑을 하고 다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비난받는 그 사람들, 예수님과 그 누구요? 그 사람들을 표현하면 예수님과 그 일당들, 악당들, 그 범죄자들, 그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빈들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때, 학비 때 앉아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빈들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낮잠 잤어요? 뭐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빈들에서 이 사람들,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노들의 전통을 어깃다고 하는 이 나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빈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빈들에서 물도 떡도 마시지 않고 뭐만 받아 먹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뭐 예수님이 신기하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먹여서 배가 터지도록 해줬다. 우리 주님은 이런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멋지지 않으세요? 오병이의 5천명의 배를 한꺼번에 물려주신 신기하신 분.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배가 부를 줄로 믿습니다. 배가 터질 것입니다. 부자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게 사람에게. 지금 오병이의는 그 배부른 얘기, 떡 먹고 배부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의 만나 얘기잖아요. 하늘의 만나 대신 그 주님께 찾아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풍족해졌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런데 뭐 신기하게 예수님이 주문을 싹 외우니까 떡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떡반죽 거룩이 그냥 차고 넘치게. 지금 그 차고 넘치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명 먹여버리면 농사 짓는 농부들은 죽으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뭐 말라고 가서 열심히 가수원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5병 이어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그냥 종자똥 같은 그런 작은 돈 가지고도 하나님을 부풀려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막 내가 주여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 안 하더라도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그냥 막 주여 그냥 제가 하는 것은 다 잘되게 다 잘되게 해 줘버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 성경을 엉터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만나 얘기는 하늘에 만나 얘기하는데 우리는 떡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갱배하는 자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이 생겨요. 목회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말씀을 전하면요. 처음에는 그냥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 좀 따분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를 쫑긋하게 세우고 기울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말씀을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한 자들입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절거와 해서 묵상하는 자입니까? 분별이 안 됩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이리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말하면 저리 흔들려요. 이만 군중들이 떡을 먹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서 정말 신기한 이 체험을 해서 뭣도 모르고 배가 부르니까 가서 동네방네 외치고 다녔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들 이리 와봐. 한번 생각해봐. 저 예수는 그룹한 주의 백성들에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으라고 했어.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으라고 했어. 개처럼. 그거 주워 먹으라고 했어. 너 저 예수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 올바른 선생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와서 막 떠벌리고 얘기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 그렇네. 손 씻고 먹으라 쓰려라 안 하시던데. 아 이게 문제가 있네. 이 선생이 좀 문제가 생겼네.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불러 이러시되. 뭐라고요? 듣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하게 만드는지 제발 좀 드럽고 깨달아보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공의 식품 먹는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 아닙니다. 자연산 먹는다고 마음 청결해지는 것 아니에요. 유기농 산물 먹는다고 절대 마음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저는요 먹는 게 이슬밖에 안 먹지만 마음이 안 청결해요. 우리를 드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따라합시다. 그것이 사람을 드럽게 한다. 믿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드럽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악인이 깨를 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만 결국 외식에 빠지고 말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지요. 제자들은 이것을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해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달라고 간청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드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드럽히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유대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깨끗이 씻고 성결하게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해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깨끗하고 반대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요.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그랬어요. 무리가 못 깨달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도는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까지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17절, 18절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드립게 하느니라. 무엇이 사람을 드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토적질, 거짓 증거, 피방. 흉악하지요? 이런 게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에는 이런 것은 잘 안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됩니까? 그래. 나는 하루에 저놈 자식 저거 죽이뻐리려고 하는 마음,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악한 생각. 아니, 악한 생각.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실현도 안 할 거예요. 이 생각을, 실현도 안 할 건데 악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 속에서.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요. 간음, 음란, 도적질. 도적질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훔친 걸 생각한다니까요. 은행을 틀어봤으면 좋겠다. 그거 왜 하냐고요. 하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20절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이 들어가서 손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마음과 이상한 작용을 해서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 먹어서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잘못 먹었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생각해요. 뭐 좀 잘못하면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멀쩡한 밥 먹고 왜 그래? 여러분 그러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뭘 잘못 먹어서 이상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만 먹고 싶어해요? 자연산만, 유기농만. 웬만하면 여러분 중국산을 오늘도 황생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먹어서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옵니까? 전통으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옵니까? 왜 마음에서 사람을 더럽히는 이 악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을 파괴하는 이런 죄악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의 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에는 법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은 아셨어요? 마음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몸을 얽어맬 수 있는 법은 너무 발전했는데 마음을 통제하는 법은 없어요. 세상법으로는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의 겸행으로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원래 이런 법들은 마음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통제할 목적도 없었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 설교를 이런 설교를 학자들이 듣고 좀 깨달아요. 뭘 깨달느냐? 이 법으로는 사람의 마음은 통제가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미래가 되면 마음을 통제할 수단들을 만드는 거예요. 배려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칩을 넣어서 마음의 나쁜 생각이 딱 들면 그게 경찰서로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면 경찰서에서 전화 갔다라고 와가지고 당신 지금 도둑질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만두시죠. 그런 법이 생길 거예요. 그런 장치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는. 언젠가는 나옵니다. 우리는 뭘 먹어야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하나님 말씀.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법으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세상법으로 아무리 육체를 얽음해도 마음은 통제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은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해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주고 싶다면 다른 거 다 포기하시고 말씀만 먹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의 계명을 해가지고 행복해지는 비결 10가지 10계명 해가지고 어떻게 해놨을 때 다 그 헌일입니다. 헌일이에요. 우리 막 교회에서 무슨 규칙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래해보자 저래해보자 다 헌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냐 그러면 교인이 안 바뀐다 이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만 모인 노예나 이런 데 가보면 목사님도 안 바뀌었어요. 맨날 싸우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보고 막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신앙생활 잘 알아야 된다 그러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맨날 싸우고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숙득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룹에만 가보면 똑같아요. 자기도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나는 최근에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규례, 규칙, 윤리, 도덕 만들어놔도 고급 교육시켜놔도 소용없어요. 마음은 통제가 안됩니다.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법은 우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찬양대를 막 만들어서 찬양단을 만들었을 때 으깨 찬양하려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도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 코리아 라이프인가? 무슨 찬양단, 청소년 찬양단 있잖아요. 맨날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현수막 붙여놓고 그 김동현 목사인가? 그 대표가요. 그 청소년들 막 성적 범죄 절을 이뤄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가서 막 찬양하면서 뜨겁게 노래하면서 막 여호와께 연구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정말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막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룩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 일만 믿음 생활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냥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활동도 귀한 거예요. 서로 숨겨주고 도와주고 예배 잘 드리고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헌신하고 청소해주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이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갈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의 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주문하느냐 몇 구절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32장 46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거한 모든 말을 어디에 두고 너희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고. 여러분 딱 밑줄 쳐 놓으십시오. 마음에 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겠다. 그 다음 10편 37편 31절이에요. 10편 37편 31절. 그의 마음에는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으니 그의 그러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셔야 돼요. 그 다음 2사에서 51장 7절. 어를 아는 자들아. 어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너희는 내게 듣고 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둔 나의 백성들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든지 그 비방을 듣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석의왕과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비웃었잖아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뭘 두었기 때문에 한 율법을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은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내 법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알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법이 있어야 마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이 법을 편지라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편지를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어로 썼는데 돌비에 쓴 게 아니고 신비에 썼다고 했어요. 신비. 신비는 뭡니까? 마음심자예요. 마음의 비석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설명을 다 해드리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슬 먹는다고요? 아니에요. 1등급 한우 소고기 먹으면 청결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60만 더 건강해져서 못되고 악한 생각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가 쟤를 더 많이 지어요. 웬만하면 병약하세요. 그럼 쟤라도 덜 짓습니다. 건강해서 지지요.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순비에 새겨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새겼던 10가지 개명을 어떻게 했어요? 숨기신 거예요. 숨기셨어요. 이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개명을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몰라요. 그걸 눈뜩어 쳐다봤어요.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그런데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숨기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그 돌비가 어디에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딱 나옵니다. 그거는 없애시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했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죠. 신비해 주셨다. 주의 백성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의 계명 지켜봐야 성장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그렇게 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아무리 지켜봐야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 19절 이런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육체를 통제하면 통제할 수 속에서는 더 악한 것들이 스프링처럼 억눌렀다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육만을 통제하고 행동만 통제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마음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바뀌고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 것입니까?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좋은 것만 골라 먹겠다고 불을 켜고 소용없어요. 백화점 가서 아무리 좋은 거 무궁에 마음 안 바뀌어요.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믿습니까? 어두운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야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네 이러더라고요. 아니에요. 뭘 먹어야 해요? 말씀을 먹어요. 출애국기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어요. 왜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내려와서 먹게 했을까요? 요새 버섯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자랄 때 보면 사고에 일어나면 버섯이 딱 커버려요. 하룻밤 새 땅 속에 없었는데 사고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버섯이 딱 한순간에 확짝 커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성장 속도가 빠른지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게 나와서 만나가 땅에서도 나와서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게 상징이에요. 하늘은 늘 신령한 장소잖아요.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떡이다. 이걸 먹으면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만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참만나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을 다 들었어요. 듣고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까?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요? 뭐가 됐다고요? 걸렀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에요. 서기관다는 주생랑을 쳤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걸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안 했잖아요. 12절에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서 바리새인만 걸렸어요. 서기관들은 뭐 했어요? 도망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목구멍에 걸러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고 충결해지고 마음이 통제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떡을 먹다가 이 음식을 먹다가 바리새인들은 목에 어떻게 됐다고요? 걸렸어요. 이 사실을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캣캣거리고 죽고 가고 있습니다. 손을 안 씻고 먹은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걸리면 치료책이 없습니다. 누가 불법 체류자예요? 말씀에 걸린 자가 불법 체류자예요. 하나님의 법에 걸린 자가 불법 체류자예요. 손을 안 씻고 먹어서 불법 체류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아니고 말씀에 법에 걸리면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예요. 그런 사람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린 자들이 이방인이고 가짜 백성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걸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너무 냉정하지요. 감히 사람의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은 자입니까? 사단이 심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겨져 있어도 뽑힌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육체만 통제하는 사람의 계명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걸리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리라. 아니에요. 14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목에 걸려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인데 지금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비교하고 넘어갑시다. 13장 29절 우리 13장 29절 13장 29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자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보니까 가라지도 같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13장 주인이 이러되 어떻게 하라고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14절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걸려가지고 퀵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냥 두라 가만두라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은 그가 비록 에덴 동산에 숨겨졌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뽑으실 거예요. 뽑으실 거예요. 악인도요.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뽑습니다. 여러분이 막 애써가지고 설득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걸린 자를 막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줘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불로도 해요. 그게 예수님의 취지예요. 하나님이 안심한 것은 언젠가는 뽑히야 해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길을 잡고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면 14절 보세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구덩이에 빠져요. 이 구덩이가 무슨 구덩이에요? 풀구덩이에요. 지옥구덩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걸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만둬 내버려둬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거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둡니까? 뽑아낼 수 있는 그때까지. 이들은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진단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내가 통치를 받기를 즐거워하는지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은 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짜예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정말 이 법이 사람을 살리느냐 땅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먹어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더럽혀지지 않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아멘